DB 전환 시 주의사항입니다. 여기는 NS 7.0으로 다 변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UGI, Base, DIR을 이렇게 32로 해야 됩니다. 64로 아마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64로 되어 있는 것을 32로 이렇게 하고요. 30비트용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지금 클래스가 좀 쓰는 게 달라요. 요거를 가지고 카탈로그 xml 가지고 전환을 하는데 엑셀 파일 보면 코리안, 클래스 코리안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에 보면은 여기 코리안 이렇게 되어 있죠. 영문도 다르진 않아요. 이거 가지고 여기다 복사해 놓은 것을 가지고 예, 여기서 클래스에서 English로 복사를 해서 나중에 English에 전환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전환하기 전에 이거 가지고 전환을 하죠. 전환을 하기 전에 지금 업체 환경 코리안 선정을 해주고 엑셀 파일을 여기서 xml 이거는 필요 없고요. 특정한 것만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런 다음에 여기서 재료발조 이런 게 잘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야 돼요. 이걸 찍어 놓고 이렇게 해서 처음 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재료발조가 잘 올라오는 데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고 여기서 xml 그런 다음에 재료발조가 잘 올라오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더블클릭해요. 그러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OK를 누르면 돼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